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주가가 1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러 있죠 주가가. 이때 당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미국 경기 침체 그리고 중동지역의 전쟁,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공포감이 조성되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자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나오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일단 2만원을 한번 돌파해 주는 모습을 조만간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주가는 계속 우상향 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볼텐데 자 9월 26일 오전 8시 38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민주당 체코 원전 발목 잡기 지나쳐 또 괴담 장사 자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면 말고 식단지 걸어.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수주 공세에 나라야 어찌되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권력 편집 증세라고 비난을 했다. 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수주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점검을 하겠다며 해당 기업의 회장까지 국감 인증 증인으로 세울 태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성준 민주당 정책의 의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며 억지스러운 주장들로 체코 원전 수주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등에 이어 이번엔 원전 괴담으로 괴담 장사를 하려는 행태이며 만국적인 매국 행위와도 같다라며 나라야 어찌되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권력 편집 증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기야 이재명 대표의 dna가 그러하니 이재명의 민주당도 따라하는 것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국익을 갈가 먹어서야 되겠나라고 나를 세웠다. 김 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1000메가와트급 원전의 설계와 구매 건설 시운전 연료 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초대형 공사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캐과다라며 이런 대역사를 환영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딴지를 거는 것은 정쟁을 위한 목리로 비춰질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화 한 편 봤다고 탈원전하여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킨 흑역사를 가진 정당에 의해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원전 르네상스를 가로막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민주당에게 이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덤핑 수주라던가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뭐 이런 여러가지 악재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요. 원전이 전세계 지배를 할 겁니다.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랑 미국의 원전 동맹으로 이제 세계를 재패. 자 전세계 원전 이제 싹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원전으로 이제 전세계에 재패할 수 있고 전세계 원전을 싹쓸이 할 수 있는 상황. 자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야당 측에서 이제 딴지를 거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절대 이런 거에 여러분들께서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추가 매수하고 고점에서 추가 매수한 만큼만 매도.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매도 고점에서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실시간 대응 해드릴 테니까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이제 두산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 해드려서 최대한 수익 급대화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얼마 원에 매수 얼마 원에 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제가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 크게 수익을 내드렸는데 자 하이트론 후속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하이트론으로 어떻게 제가 수익을 내드렸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라이브 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가 현재 시간이 9월 5일 7시 35분을 지나. 자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을 제가 언제 진행했나요? 9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35분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 이때 이 하이트론이라는 종목 매수하시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9월 6일 아침에 장 시작하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좀 더 볼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현재 켰거든요. 자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어렵게 제가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인데요. 최소 5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초거대 세력이 입장을 하는 종목이고 이 초거대 세력이 이 종목을 굉장히 크게 점상으로 크게 상승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저도 이 정보 어렵게 구한 정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시라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매수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9월 5일 목요일이고요. 자 이 종목은 9월 6일날 금요일날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이트론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자 하이트론 이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또 시청하시는 분들 또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트론을 추천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는데 자 수익 인증을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수익 인증 자 하이트론으로 9월 20일날 매도해가지고요. 3600만원 수익이고 수익률이 무려 410%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 자 수익 인증 해주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매매 타점도 공유를 해주셨는데 자 하이트론 매매 타점 보시면 여기 바이앤셀 보이시죠. 자 이때 9월 6일날 아침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매도는 9월 20일날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 이렇게 바이앤셀까지 어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연상을 드시고 무려 410%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아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수익 보셨을 텐데 하이트론 후속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이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그동안에 주식에서 손실 보신 분들 제가 원금 회복 해드릴 테니까요. 손실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이트론 후속주 단기간에 다섯 배 먹을 수 있는 종목 다섯 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손실이라고 두 글자 010-9065-8706 이 번호로 손실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섯 배 단기간에 다섯 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 시즌이 돌아옵니다. 자 주식시장이 곧 대선 테마주도 준비를 했는데 자 목표 수익률은 500%입니다. 자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이고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 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 자 덕성이라는 종목이 덕성 대표가 이제 윤석열과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개월 동안 513%가 상승했었습니다. 4,425원이었던 주가는 3만 550원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윤 씨인데 자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라는 이유로 두 달 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3,065원이었던 주가는 3만 750원에 이렇게 주가가 고점 기준으로 하면 10배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한동훈 정치 테마주인데 자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구 동창이고 이정재와 임세령이 연인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올랐었죠. 7,100원에서 65,300원까지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는데요. 이정재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과 이정재의 현대구 익맥주로 부각이 되면서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2,750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29,850원까지 상승하면서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상승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3,415원이었던 주가가 2만 4,4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고 6주 동안 614%가 올랐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이때 제가 작년 2023년 11월 24일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분께서 12월 22일날에 이때 장때 양복 나왔던 날 이때 매수를 해서 3주 후에 1월 9일날에 이때 매도를 진행했는데 자 이때 매도해가지고 3주 만에 292% 수익을 보셔가지고요. 이 여성분께서 저한테 사연이랑 수익인증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자 1월 9일날 DTNCRO를 매도해서 1억 4,300만원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자 292%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 자 이분께서 여성분이셨는데 주식을 이제 하신지 얼마 안된 초보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그동안에 1억원 손실을 보셨던 분이었거든요. 자 이분께서 이제 전재산 5천만원을 이제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분께서 3주 만에 1억 4,300만원 292% 이렇게 수익을 보셨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계좌가 1억 4천만원 수익이 나면서 플러스 4천만원 계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가정도 있으셨던 분인데 가정 불화도 수익으로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수익인증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종목이니까 자 대선 테마주 500%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비중 크게 실어서 수익 챙겨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저도 한 1억 정도 매수해가지고 이번 종목으로 한 5억 정도 수익을 챙겨갈 계획입니다. 자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종목 추천드릴 겁니다. 010-9065-8706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탄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고요. 매일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100만원으로 3,200을 6개월 만에 만들어드리고 5개월 만에 만들어드리고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씩 수익금 생겨가십니다. 자 매달 매달 3,200씩 단타로 수익금 챙기시면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고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익 크게 챙겨가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초가에 추천드린 종목 IMT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고요. 자 시가가 이제 9% 갭이 떠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9시 9분에 29%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초가 종목 추천을 드렸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매매 마크 내역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계좌번호 입력을 해서 자 보시면 바이앤셀이 나오죠. 자 제가 이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좀 고점의 매도가 잘 됐습니다. 자 27%대에 매도를 해서 이 종목으로 제가 한 15% 이상 수익을 크게 챙기고 나왔고요. 자 보시면은 시초가에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고점에서 매도가 잘 됐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15% 이상 수익을 챙겼고 제가 8시 50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IMT가 이제 마이크론 관련주인데요. 제가 추천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 이제 시작하기 전에 9월 26일 오늘 새벽 6시 18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장 시작 전에 새벽 6시 18분에 나온 기사인데 자 미국 최대 디렘 업체 마이크론이 13%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시외에서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크론 관련주 찾아야죠. 자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 관련주 IMT 추천을 드린 거고요. 자 시간 보이시죠? 9월 26일 6시 18분에 확인을 제가 뉴스 확인을 했고요. 마이크론이 13% 급등하고 시간에서도 2% 급등했기 때문에 관련주 IMT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8시 50분에 문자로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깔끔하게 수익을 봤고요. 자 지금 IMT 제 수제자도 수익 인증해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자 IMT라는 종목 9월 26일 이 종목으로 깔끔하게 510만원 수익을 받고 무려 16% 수익을 받습니다. 자 단타로 시초가 매매로 이렇게 수익을 받는데 자 이 수제자분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신 분인데 주식 초보자 분이십니다. 하지만 현재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지 6개월이 되신 분이고 처음에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현재는 시드가 3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신 분이고 하루 만에 이렇게 510만원 수익을 보셨습니다. 뭐 일반인 직장인 월급을 단타로 시초가 매매로 이렇게 깔끔하게 50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드려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과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려가지고 시초가라고 답장 주신 분들에게 제가 수익을 크게 내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5%에서 10%씩 이제 수익 챙겨가시면 되고요. 매수는 시초가 9시에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는 10시 이전에 매도합니다. 자 추천드리는 시간은 제가 8시 50분에 문자로 추천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매일 한 종목씩 추천드리니까요.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랑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식시장 계속 쳐다볼 수 없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매매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하루에 한 종목 추천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시면은 수익을 보시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또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시장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한 종목 시초가로 하루 5%에서 10% 수익 챙기시고요. 제가 8시 50분에 문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시초가라고 한 번씩 이제 그 시초가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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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